5만 원짜리 지폐를 든 남자가 상가 앞을 서성입니다. 부근을 배회하더니 이내 경찰에 체포돼 경찰차에 오릅니다. 익산의 한 편의점에 이 남자가 침입한 건 어제저녁 7시쯤. 선글라스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고 재킷 안에 숨기고 있던 권총으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했습니다. 손님인 줄 알고 있다가 당황스럽고 권장스럽고. 휴대전화에 번역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현금을 요구한 이 남자는 5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. 경찰은 출동 최고 단계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. 범행 현장에서 1.4km 정도 떨어진 중앙동의 한 사거리입니다. 이곳을 배회하던 범인은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범인은 우르과이 국적의 30대로 범행 당시 들고 있던 권총은 장난감총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 남자는 편의점을 털기 1시간 전엔 익산시 모현동의 한 술집에서 같은 수법으로 3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JTV 뉴스 최유선입니다. JTV 뉴스 최유선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